인천 시립화장장에서 직원 실수로 고인 2명의 유골가루가 하나로 뒤섞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5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화장장인 승화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명의 유골가루가 하나의 유골함에 섞여서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장 직원은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 이미 1명의 유골가루가 들어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덜어내지 않고 다른 1명의 유골을 갈면서 유골가루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은 당일 예정된 시간에 유골함을 받지 못했고 화장장 직원이 납득할 만한 지연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직접 CCTV를 확인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인 2명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은 뒤섞인 고인 2명의 유골가루를 유골함 2개에 임의로 나눠 담았고 화장장 뒤편에 마련된 수목장에 안치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직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